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내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기가 찹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의혹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단계는 한참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특검에 대한 범위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정부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주에 23억 원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있는 의견서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보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 재판부에 이 사건의 종합의견서를 냈습니다. 당시 의견서를 낸 것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이때 부장검사는 김영철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김 차장검사가 반부패수사 2부장에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7월입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한 달 반가량 앞둔 2022년 12월 30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의견서를 보면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분석 결과 보고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1가의 실현 미실현 차익 총합계가 23억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분석이 틀렸다면 당사자가 거래내역과 수익을 공개해서 확실하게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특검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 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16%로 군사적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세계평화도 자유민주주의 동맹도 좋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국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압도적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미 대선 후에 종전할 수도 있고 나토의 주축인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추가적 지원에 부정적인데 아시아에 있는 우리가 한러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탄내면서까지 오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전 군사적 개입 운우는 긴건희 이슈와 정권의 무능을 전쟁 공포로 덮으려는 파국적 망동입니다. 우크라이나전 개입을 통해 남북한 대리전을 획책하고 대한민국에 전쟁을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행위는 외환유치죄란 중대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을 맞아도 묵묵히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개인사회에서나 하십시오. 다수 주권자의 국민이 안 된다고 돌을 던지는데 들은채만채하면서 묵묵히만 간다면 그건 주인을 배신하고 능멸하는 오만방자한 행위여 더구나 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중대한 일이라면 주권자 스스로 자위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집회가 광화문 등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현 22대 국회에서는 아무도 발의한 의원이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분은 국민의힘으로 이적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김건희 특권 관철, 체병 주군과 수사 외압의 진상 규명, 우크라이나 전 불똥이 튀어서 혹여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날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찌 될까, 미대에선 이후에 우리의 경제 안보는 어찌 될까, 우리의 노후와 일자리, 생존 문제,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이슈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아직 발의도 안 된 가상의 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중폭시키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